지난 6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통일세대 양옥과 통일기도운동 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식과 공동대표 휴대식을 가졌습니다. 두 단체를 대표해서 오정현 담임 목사와 박성민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며 새롭게 펼쳐질 협력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협약에 서명하며 피흘림 없는 보금적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대표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를 공동대표로 세우며 휴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협력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